아닐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오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 인사를 건넸지만 슬슬이 바라만 보다 어느 여 기억나 어느 여 깊은 걸 정총이 내리면서 뒤돌아 불길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오선 여인 아닐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 그 어느 날 지하철 오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눈 인사를 건넸지만 슬슬이 바라만 보다 어느 여 기억나 어느 여 깊은 걸 정총이 내리면서 뒤돌아 불길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오선 여인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 아오선 여인 아오선 여인 예뽘 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